나의 삶 목숨을 걸고 기준이에게 이 모든 것을 전하오라 반드시 돌아온다 네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고백하면서 웃게 될 것이다 그럴 일 없을 것입니다 지켜봐 당황 임금인지 치랄인지 가만 안 둬 무관 고인설이 죽었다는 서찰을 보며 왔습니다 내 서찰을 가져오자 만나 보았느냐 네놈이 겸사국에 입직하자마자 뇌물질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유주셨죠 어제 집현전 안에서 벙서던 학사가 급살을 했다고요 누군가 나의 계획을 알고 나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단 말이더냐 이 자는 그 시간 만큼 정말 과로서라면 왜 현장을 보존할까 집현전의 취업을 금화해왔거든 어찌해야 될 것이다 아 똥마려운 게 쟤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대로 구하지 못할까 소인 학사 허담을 죽인 놈과 무관 고인설을 죽인 자가 같은 놈이라고 생각됩니다